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오늘 6시 50분경을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훈이 학교도 가야 되고 시사야 되고 찍어야 되고 너무 바쁜데요 지훈이 체안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빨리 시사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안기게 했을거 같아요 표복을 입으로 입으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교복을 절대 걸어두지 않아요 교복 여기가 문제 제 교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여기 밑에 여기에 주소 나가잖아요 여기 주소 나갈거에요 여기 짠 여기 음 뭐지? 왜 꺼져? 설마 뭐지 이 상황은? 설마 다 날아간거야?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뭐지 갑자기 화면 검은졌다가 다시 상했어 근데 영상이 안 꺼졌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짠 빤빤빤 여기 자막 해주실거에요 아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해주실거에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돈이 없어서 양말 드릴게요 양말 양말 착 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찍다가 지각할거 같아요 수고 고맙습니다 저같은 Guatemala